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국어, 무비국어, 영화 같은 국어, 무비국어의 엄선경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또 보게 됐네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보낼 때 우리 다시 보지 말아요. 이 판을 떠나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가기 전에 선생님 강의에 대해서 선생님을 너무 늦게 만나서 정말 아쉬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한 해 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라고 말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또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시간 조금 지나니까 이제 몇몇 친구들 또 선생님한테 쪽지 보내고 또 편지 보내고 상담글 보내면서 선생님 어쩔 수 없이 하나를 더 하게 됐습니다. 선생님 정말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막 이렇게 울면서 느껴서 그게 그냥 글로만 이렇게 보는데도 아이고 이거를 쓰면서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고 얼마나 썼다가 또 지웠고 또 얼마나 또 많이 울었을까라는 게 다 눈에 보이더라고요. 좋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죠? 한 해 더 하고 두 해 더 하고 그렇게 해서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N수생이라는 딱지를 딱 붙이고 또 재수생이라는 딱지를 딱 붙이게 됐는데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여기서 지금 괜찮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툭툭 털고 다시 시작하는 게 우리한테 가장 좋은 지금 선택인 건데요. 새로 시작하기 전에 많이 울었죠? 많이 울었고 또 앞으로 한 번 정도 이제 또 후폭풍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정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적 발표 나고 이제 이렇게 되면 또 한 번 이렇게 울컥할 때가 오기는 올 텐데 뭐 그때 이제 갈 수 있는 친구들은 다 가고 선생님하고 진짜로 이제 안녕하고 인사하면 되는 거고요. 새로 시작하게 됐으면 잘해봅시다. 진짜. 작년에는 선생님한테 너무 늦게 만난 선생님 정말 아쉬웠어요. 라고 했다 그러면 이제 시작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하면서요. 이제는 그런 얘기 하지 말고요. 할 거 다 해가지고 남보라는 듯이 진짜. 누구 보라. 아주 그냥 나한테 나에 대해서 그냥 어? 어? 저거 왜 저렇게 못해?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 또는 나 스스로한테 내가 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 라는 걸 보일 수 있게 우리 그렇게 한 번 잘 해봅시다. 알았죠? 그 전에 할 게 하나 있어요? 어? 두 개. 두 개가 있어요. 일단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지금 아마도 거의 뭐 독재학원에 벌써 들어간 친구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책들이 같이 있는 그런 공간에 아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방일 수도 있고 독서실일 수도 있고 그렇죠. 뒤를 이렇게 돌아보거나 아니면 주변 옆을 봐가지고요.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했던 책들 못 버리고 그냥 가지고 있었던 거 있었죠? 다시 안 봐요. 진짜 다시 안 봐요. 새로 이제 여러분들이 시작하면서 새 책 가지고 새 기분으로 또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진짜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치워버려요. 정말로. 내 안 좋은 기운들, 이 책이 내 그동안 가지고 있던 게으름들이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던 후회라든가 이런 것들 다 니들이 가져가라. 라고 하면서 전부 다 재활용 갖다 버려요. 진짜로. 그래서 자기 주변이 깨끗해져야 돼요. 깨끗해지는 게 일단 시작. 그러면서 하나하나 그냥 무조건 죄 빼다가 갖다 버리지 말고 하나하나 봐. 하나하나 보면서 어느 부분이 내가 부족했었나. 어느 부분은 내가 진짜 잘했었는데. 책들을 이렇게 쌓아놓고 보면 3월 달부터 시작해갖고 작년. 이제 벌써 작년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제 지난 입시에 내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갖고 그때 반짝반짝 얼마나 막 기운이 가득했었어요. 그쵸? 야씨 이거 해버리고 말까요? 댄벼? 이런 기운이었지. 그치? 그때 니네가 공부 시작했을 때 그 책과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있자니 쭉 봤던 책들을 한 번씩 펼쳐보면서요. 어디서 니네가 다 알아. 스스로 알아.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데 어디서 내가 약해졌었지? 어디서 내가 흔들렸었지? 이 부분을 내가 왜 공부를 안 했었지? 그것만 놓고 얘기한다면 정말 개념 공부 제대로 했었나? 6월 달에 한 번 기회가 있었고 9월 달에 한 번 기회가 있었는데 왜 그때 내가 개념을 다시 손에 잡지 않았을까? 흔들리는 독서로 왜 붙잡지 않았을까? 문학의 뒤통수를 칠 거라는 걸 왜 그때 알면서도 무시하고 지나갔을까라는 거를 나중에 눈물이 막 뚝뚝 떨어질 거야 얘들아. 너무 막 울분이 막 칠 거면 화가 날 거야. 자기 스스로한테도 화가 나고 그런 상황들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 주변에서 아무렇지 않게 충고하고 휙 사라졌던 사람들 또는 독재학원이라든가 아니면 제수학원 같은 경우에는 N수생들이니까 지금 사람들과 만날 기회가 거의 없는데 어쩌다가 만나서 이렇게 인간적으로 어떤 교류가 생겼었는데 충격받고 상처받아서 흔들렸던 그런 기억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런 기억들을 다 끄집어내세요. 다 끄집어내고 울어야 되면 울고 욕을 해야 되면 너 혼자 욕을 해. 욕을 하고 그 책들을 다 정리를 해서 필요 없는 책들은 아까워하지 말고 싹 갖다 버리시고요. 새로 시작해야 되니까. 알았지? 꼭 필요한 책에 내가 진짜 열심히 공부했던 기록이 남아있는 책들만 여러분들 책장에다 꽂아 놓으세요. 그리고 감정 정리가 들어가야 돼. 이미 해봤으니까 알겠지만 이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서야 되나. 남들은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네 꿈을 위해서라면 한 해 더 하는 거 괜찮아. 좋아. 두 해 더 하는 거 괜찮아. 네 인생 길어. 백 년이야. 이 길 네가 지금 투자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네가 해. 그치?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누구보다 여러분들을 가까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 길이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얻을 열매가 여러분들이 노력한 것에 비해서 작을 수도 클 수도 있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함부로 선생님이 너희한테 해 한 번 해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길이야. 근데 네가 이 길을 가기로 결정을 했잖아. 그러면 돌아봐야 돼. 내가 지난 입시 때 뭘 실수했던가? 이건 잘했다. 잘한 것도 찾아나야 되라. 그래서 책 같은 거 전부 다 꺼내놓고 한 번씩 다 훑어보면서 계속 얘기하지만 훑어보면서 이건 잘했고 이건 못했고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갈 때까지 언제 내가 무너졌었고 언제 내가 흔들렀는가? 언제 내가 다시 불타올랐고 그 불타오른 그 불이 쉽게 꺼졌던 이유가 무엇인가? 뭐가 나를 방해했었고 내 안에 무엇이 나한테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았었던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내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이번에 새로 시작할 때는 여러분들을 잡았던 그것들을 떨쳐내고 가면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커리큘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나와 있어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당장 해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국어가 만약에 진짜 공부 열심히 했는데 등급이 안 나왔어. 그래 이번 시험 국어 어려웠다고 말들 많이 하더라. 근데 잘본 놈도 있잖아. 제일 잘난다는 건 그거야. 그치? 너 분명히 느꼈을 거야. 나 진짜 죽어라고 했거든요 선생님.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나보다 덜한 것처럼 보이는 놈은 오히려 나보다 성적이 잘 나오고 나는 왜 여기서 지금 발목이 잡혔을까요? 왜 그랬을까? 그치? 궁금하지. 이유가 뭘까? 걔가 그러면 시험장 가서는 툭! 이렇게 해서 답을 찍었을까? 아닌 건 너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이유를 찾아보세요. 진짜로. 문법 혹시 그냥 제대로 안 보고 훅 지나가서 그 문법 때문에 발목 잡힌 거 아니었는지. 내가 화법이랑 작문을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개념 정리를 한 번도 안 한 것은 아니었는지. 문학 공부 열심히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연계체가 못 느꼈어요. 라고 하면서 EBS를 집어쳐 던져놨던 건 아닌지. 또는 EBS를 봤다고 하지만 이후에 한 번 더 다 잡는 작업, 즉 복습을 안 해서 본 것도 안 본 것도 아닌 것처럼 상태를 만들어 놓은 건 아니었는지. 기출문제 분석을 몇 번이고 했어요.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해설지에 나오는 해설을 봤을 때 내가 찾았던 답의 근거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가지는 않았었는지.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서 이건 외워야 돼. 라고 몇 번이고 피토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걸 뭘 에이 또 흥분하시긴. 이러고 그냥 지나가지는 않았었는지.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그거를 다시 한 번 돌아보고요. 자기 스스로가 아 난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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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런 걸로 흔들렸었어. 라는 걸 알아두면 피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있어요. 현역으로 지금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런 아픔이 없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한 번 겪었고 또 여러 번 겪은 친구들도 있어요. 그게요. 공부를 똑같은 공부를 있잖아요. 여러 번 하잖아요. 그러면 다 아는 것 같은 마음이 생겨요. 근데 모르죠. 모르니까 지금 잘못한 게 있으니까 거기 그 자리에 있는 건데 무슨 느낌인지 알 거야. 고인물이 돼가는 거야. 절대로 그러면 안 되거든요. 얘들아. 고인물이 되면 안 돼. 고인물이 되지 않게 본인들이 본인들 스스로를 계속 저어주셔야 돼요. 자기 속을 저어주면서 정말 말 그대로 가라앉지 않게 아는 것과 아는 것 같은 건 다른 거야. 얘들아. 알겠니? 아는 것과 아는 것 같은 건 다른 거기 때문에 아는 것 같은 거를 아는 걸로 끌어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보다 더 절실하게 원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죠. 선생님한테 쪽지 보내고 상담 신청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어요. 가정환경이든 아니면 본인들이 몇 번씩 해서 인재는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나라의 부름을 받으러 가야 하든 아니면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싶지 않든 집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든 굉장히 많은 사정들이 있어. 그거를 다시 한 번 자기 눈앞에 놓으시고 문제의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공부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달려가는 건 알죠? 해봤으니까 네. 남들 뛰기 시작하면 나도 뛰면 같이 뛰어요. 같이 뛰면서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거라 오히려 그거는 괜찮은데 지금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공부 안 돼요. 머릿속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패스 기간 남아있으면 선생님 수업 들어요. 선생님 수업 들어요. EBS라든가 여러 가지 선생님 거 강의 들어놨던 거 있었죠? 그거 아직 남아있는 거 기간이 있으면 들어요. 들으면서 문학이라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알았지? 어차피 들어가지도 않는 머릿속에 그냥 막 집어넣으려고 애쓰고 그러고 있지 마시고요. 공부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러다가 자기의 체력도 떨어지고 마음도 다 망가지고 상처입고 그러지 마시고 일단 먼저 해야 될 것들을 끄집어내놓고 했던 것들을 갖다 놓고 분석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올바로 계획 잡아서 가시는 게 지금 상황에선 중요해요. 알았죠? 잘 될 겁니다. 네.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몰랐잖아요. 근데 이젠 알잖아요. 선생님 여기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가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 얻어낼 수 있으니까 어머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요. 가봅시다. 돌아봐서 바꿀 수 없는 건 내가 후회하고 가슴 치고 아파해봐야 소용없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과거를 반성하는 이유는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인 거고요. 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다음번 기회는 여러분들께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회 꼭 잡기 위해서 툭툭 털고 몸에 붙어있는 군살들 다 떼내는 작업들 우리 해내야 되니까 여러 가지 감정들, 묵혀놓은 것들을 떨어내고 그러고 갑시다. 가볍게 갑시다. 아시겠죠? 남아있는 기간 동안 쭉 뭐 계속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이 있지만 새컬이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다시 공부 시작하기 그 전까지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반성하는 아주 치열하게 분석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오늘 선생님이 이 캐스트에서 꼭 하고 싶었어요. 이게 지금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건 누구보다 잘 알죠? 상담 필요해요. 선생님 게시판에 와요. 선생님 게시판에선 선생님이 다 답글을 답니다. 알죠? 게시판에 와서 같이 얘기합시다. 그리고 방향 찾아가도록 합시다. 고생했고요. 앞으로 한 해 더 잘 해봅시다. 잘할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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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